8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뭐하죠? 몰라 몰라 모의고사 여러분 라이브 성적 상담 쇼를 진행합니다 박윤모 선생님과 전석진 선생님 그리고 여기 국방 2명 같이 나오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딱 보니까 성적 안 나왔네 상담바로 오세요 모세요 오세요 목요일 7시 반에 뵐게요 상담만 하면 20점 올라간다니까 고맙습니다